아 불타는 지하실 제발 대류 아싸 괜찮니? 괜찮니 친구야? 이 몸 도착 어 아니겠지 유튜브 프리미엄 결제돼야 한다 오늘 그거 때문에 어 안그러면 네 계정으로 내가 유튜브 음악을 들을 수 밖에 없다 이라이씨 이해가 됐나보군 음악이 아니고 공산당활동이겠지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흠 그래 니 계정으로 공산당 활동을 할 수 밖에 없다 히퀌스 cloud 나름 뭔 소리야 이게 야 야곱이 사다리 아니 나 말 나온 김에 그냥 지금 니 계정으로 해야겠다 뭔 개후래야 뼈템이잖아 솔직히 뼈템 다 좋은거 같다 그리고 이거 턱뼈가 템 갖고 오는건 모르겠고 방어 성능이 죽여주더라 템 갖고 오는건 모르겠고 방어 성능이 정말 좋다 옵션 또 나왔네 아 진짜 비일방 알약구조 삭제해라 아니다 좋아해라 괜찮은거 같다 은행 안오셔도 되겠다 엄마가 갑자기 용돈을 넣어주셨네요 뭐 뭐 뭐지 나 오늘 아빠한테 그 분식쯤에서 파는 딴 튀김류 그런거였다 고구마튀김 제일 맛있다 멀쩡하네 아 아 고구마튀김 같은거 그냥 대충 간다게 찍어 가야지 아빠한테 좀 사달라고 하려고 했거든 야원숙 그게 중요한게 아니다 어 써둔 로튼 베이비 vs 공구 빨리 골라라 로튼 지금 너무 고민된다 로튼 토마토 지수 아 고민되네 이거 로튼 베이비 로튼 베이비 근데 지금 야곱에 사다리 있는데 괜찮으나 6.7에다가 야곱에 사다리가 있거든 아 사다리 생각이야 뭐야 공구 공구 사다리 생각 아 그래가지고 딱 딱 분식쯤 튀김 그런거 먹고싶었는데 갑자기 아빠가 샤워하고 나오라는거야 뭐 그냥 같이 지장에서 장보려나 보다 지장에서 장보려나 보다 하고 나가왔는데 갑자기 일식팁을 데려와대 어? 그래가지고 댐프라일리 씩더라 저희 아버지인거 같습니다 이 안 맞아? 아니 나는 나는 분식쯤 튀김을 먹고싶었는데 안 되지 이 자식아 더 좋은거 먹어라 씨 근데 맛이 있다라 어 역시 야곱의 사다리랑 물스테이지는 최고다 자 블라인드템 뭘까 말까 또 고민되네 하아 이 팀 잘되고 있는데 뭐랑 뭐 있는데 둘 다 블라인드다 둘 다 블라인드다 아 둘 다 블라인드야 이럴때 또 시청자를 믿어야한다 항상 나보다 운 좋다고 걔네들은 시청자 믿어야 에이 레프트 올 라이트 우파냐 우파냐 뭔 소리야 라이트 오케 라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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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나왔다 우파로 선택했고만 우파로 파 예 몬스트로 이빨 이따 손해를 안받네 왼쪽 포이 밀크 이런거라 생각하자 왼쪽 포이 밀크 레알 아 거짓말 같지가 않다니깐 와우 뭐야 사다리 뭐야 역시 라이트가 라이트인가 오 이번 스테이지에서 쓰고싶은데 아 이 새끼 나오는 타입이 랜덤인가 옛날 가로 나 나 나같이 왜 이렇게 사악해 보이지 열렀다 그렇지 바로 복사하고 아 네넬 레이지 차라리 이거 근데 아닌거 같다 어 아니야 아 하필 여기서 방금 눈물 안보여 맞을뻔 아 드디어 유튜브 드디에벌 다시 결제했다 얼마..얼마..얼마만인지 어 5일? 어 5일동안 광고를 보존하라고 오케이 드디어 스피드 왜냐면 결제를 안해도 한 4일동안은 그게 유지되거든 3일인가 4일인가 아 아 맞아 이게 아이고 화났다 나같이 꽤 빡쳤다 꽤 빡쳤다 오 쯔 흐 아 역시 피체마이 오니까 뭔가 게임이 잘 되네 일단 이 마이크 좀 소리가 커졌다 아주 맘에 둔다 약간 천방 맞아도 반격을 하는 성공 횟수가 늘어났다고 해야하나 이거 4배가 안되네 4배 될 줄 알았는데 나나치 왜 이렇게 사악해 보여? 사악해서 나 아까부터 그 말 했다 개 빡쳐 보이네 비틀린 나나치 방천에 나나치만 여기서 아저젤들 레이지까지 커지면 개 빡친다 진짜 아이고 못됐다 나 본동은 아니네 아니 저 공간에 막 니한테 챙기는 검은색 꼼꼼 패들 같은 거 버려 네 아싸 사거리인가 이거? 제미니가 쓰는 거 그거 되게 좋아보이던데 뭐 액티브템인데 쓰면은 갑자기 막 사슬 3개에 착착착 아 아니 마솔라 개 좋지 나 정말 좋아하네 근데 제미니가 쓰는 거 보니까 막 충전이 충전이 어 시간제야 시간제 그래서 좋아 오 거의 유일한 블라인드 이듯 2층 보스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친구들이 많다 아 제발 좀 그만 좀 나가라니 좀 아 나 이거 개많은 진짜 와 방금 3개를 동시에 피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한거지 어떻게 한거지 와 전막쎄 보이는 순종 카운터 뭐야 또 버그 생겼네 지금 어 야곱을 다룰 때문에 도둔선 커스템 있지 그거 들어가면 메인 메뉴로 나가진다고 아 72% 안열렸네 아이 72% 안열렸네 맨날에 있는 데이지 이게 맨날에 있는 데이지 사실 확률이 의미가 없다 당연히 모든 확률은 50% 50 이기네요 야 그거 저번에 너한테 그지라하다가 로또 당첨 확률 50%라는 말 듣고 참기옥 다니까 맞는 말 아니냐고 맞겠냐고 야 1등 확률도 50% 2등 확률도 50% 3등 확률도 50% 100% 넘데 아닌데 아니야 상점 되거나 안 되거나 어 나 한번 로또 뭐냐 5등인가 해가지고 5천원인가 받은적 있네 원금 포키 됐겠다 야 나도 로또 당첨돼 룸꿈꿈 꿈꿈? 꿈꿈 옛날에 중학교 때 누가 나한테 제가 사실 세상에 전부 다 50% 하다가 그거 나나 신경아 이었냐? 니 나랑 같은 학교에 나왔냐? 아 중학교 때요? 고딩때라는 아 많이 내 진짜 개 병원신 같은 소리다 나 중학교 때도 그 사상을 밀고 있었다 아직도 안고쳤나 공부 전교 1등 친구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번에 공부를 하나도 안하고 니보다 시험을 다시 한겨누 오실수도 안고쳐 나 개 한심하게 쳐다봤겠다 맞지? 뭐지 이 새끼? 아니 당연히 컨셉인걸 알지 않았을까 들었는데 불구하고 알면서도 좀 환승할 수 개 했나 이런 씨 어 이거 뭐야 홀로그램마 이래 아니 ㅅㅂ 초팔이 ㅅㅂ 아니 초팔이 더디고 왜 작동 안하냐고 자 이거 만들었나보지 아 더그래 아니 저 가끔씩 상까면 왕심술폭탄 나오는거 좀 빡친다 왕심술폭탄은 ㅅㅂ 막 따라온다고 ㅅㅂ 이거 공중 없었으면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하는거지 이거? 공중 없으면 이거? 왕심술폭탄이야 ㅅㅂ 왕심술폭탄 맞아 맞잖아 트롤폭탄 아이가 트롤폭탄 왕심술폭탄이나 트롤폭탄이나 심술폭탄이겠지 표정이 좀 심술 부자 보이긴 했다던데 심술폭탄은 없나? 이거 있어야 하는게 50%인데 어 레알크크 있거나 없거나 근데 있다는 경우에 더 없는거 같던데요 아 아니 50% 하잖아 아 그래 아 있다는 경우에 또 있을 확률이 50%가 맞다 아 맞다 근데 이제 고변산하면 안됨 사실 저 말이 맞을 확률이 50%에요 그러니까 좀 낮게 잡아야돼 아 오케이 그래서 한 12.5%돼요? 어 그쯤 됐든 근데 그것도 맞을 확률이 또 있거든 그것도 다시 반으로 해야 내가 안하는게 나왔던거 같다 내가 안하는게 나왔던거 같다 내가 안하는게 나왔던거 같다 내가 안하는게 나왔던거 같다 아 또 액티브야 phd야 오늘따라 블라인드가 작동을 잘한다 이거 문 어떻게 열란거지 이거 시X이거 함정인가 이거 함정인가 이거 아니 무슨 어 일로와네 어 어 만약에 몰려가지고 보면은 토팔이 100개 먹방품 100개? 아 진짜 싫어 싫어 아 공부채고 아 진짜? 어 진짜 너 누가 내가 내가 아 그래 그럼 안먹어야지 어? 내가 내가 친 더웠다 크림슨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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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나 쿠폰 언제 쓰냐? 쿠폰만 들으면 안거방에 항상 템하는게 나오거나 안나오거나 크림슨친 좀 곱게 생기자 내가 근데 턱 턱 존나로 후려버리고 턱 턱 네가 후려버리려고 하면 걔가 턱으로 너를 후려버릴거 오오 방송 방송 채팅에 한국인이 초파리 그거 알코올 뿌리면 바로 뒤집어 하하 야 맞냐? 바로 초파리 갖고 온다 씨 아니 초파리를 갖고 온대 아니 근데 야 우리집에 스프레이 형 알코올이 없는데 어? 그럼 니가 입으로 머금어서 뿌려야지 뭐하냐 아 소주 갖고 올게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 하하 어이가 없네 아 폴리카드 터져 폴리카드 뭐야 뭐에 맞은거야 아니 아니 친구들 룰이 안 끝나 아니 뭐에 맞은건데 진짜 나 모르겠는데 오케이 폴리카드 진짜 어떻게 됐네 결국에 아 니 때문에 맞은거네 왕심술폭탄이다 왕심술폭탄 방송 보고 있는데 왕의 실무스를 폭탄하네 아니 뭐에 쳐 맞은건데 야 니 저번에 천사망해도 약간 저런 경우가 그래 그래 저번에도 그랬잖아 그때 아 불에 맞았나 했는데 방금 다시 보니 불이 없어 나 멀리 있던데 어 아니다 아니 맥미리는 개새끼야 아무튼 니 때문이다 이거 올리실드 없었으니까 죽는거 아니겄나 방금 맞아 뭐야 왜 죽어 아무도 모르고 진짜 아무도 모르고 아이고 아이고 유스탑 이거 뭔데 황금심술폭탄이냐 이거? 아직 못봄 방송 보고있다 나오면 이기 나오면 확인해 와 황금심술 황금심술폭탄이네 야 저게 야 저게 내가 말해 황금심술폭탄아 이거 진짜 근데 왜 안터짐? 제일 터지고있다 심툰폭탄인데 아 형 아 이거 제일 쉬운 패턴이네 아는 형님 아시는구나 아 아 나는 형님 아는 형님 나 진짜 뭘 맞은건데 니 죽을때까지 모를거다 하하 장례식에서 죽어도 모를거 같애 증대식에서 그는 아이적에서 처해진 이유를 아니 심술폭탄이네 인민동지냐 물어보지 뭔 기회에 서든지 죽여버려야지 그때를 잃을 수가 없어 계속 들어버리는데 오! 방금 토파리를 손으로 낚아쳤다 오? 먹으라 먹으라고? 예 아니 으응 아 먹자 못거리 먹자 못거리 오 당해 오 갑자기 알차템에서 보니까 친구들 3명이 다 오프라인이 냈다 아니 이건 2쿨 2쿨 레드키 아니야 3쿨이였나 2쿨이였나 여기인거 같은데 나의 감각으로는 여기 아니 마침 개인 적에 나오네 딱 이거 먹은 다음에 이제 천사만 칼 나오면 된다 예이죠 이거 아니 근데 초파린이 왜 이렇게 막 안 붙어있고 막 날아다니냐 왜 안 뚫리지? 아 막혔네 날개가 있어서 그런거 아닐까 아 되나 잡아 이거 뚫으면 방이 여러개 나오는구나 어 잠깐만 어 이러면 될지 뭐 정말 땅파가 들어왔는데 어 몰랐냐 근데 왜 위에서 나오냐 몰라 씨발 나도 옛날에 그 때가 많았다 언제 나오지 하다가 어 씨발 위에서 나와 하면서 막았다 왜 위에서 나와 왜 아 하여튼 불안한데 아 진짜 왜 블라인트 소중 걸렸어 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wait it's infinite 예스 한국어 좀 하던 좀 잘하는 사람이 있는거 이래서 이게 좋은거 아니겠어 아 진짜 지랄한다 슈퍼블리미형이면 스트리밍 빨리 나오냐 아니 나 너 모른다 사실 아니 나 이거 새로고침을 해도 뭐지 나 계속 뭐에 맞는건지 모르겠다 나 계속 뭐에 맞는건지 모르겠다 모른다 넥 밀런 에미도 모를것 네 오케이 여기 오른쪽이다 여기서 위로 그렇지 템이 뭐죠 야 야 가치가 있었네 여기 온 가치가 뭐였는데 나 못봤어 아직 아 모르겠다 못뽕걸로 할게 아 그래 아 왜 여기서 푸고씨를 하냐 아 봤다 재밌었네 세민이 부럽다 이제 다음판 볼심 나오면 되겠지 다음판? 다음판? 다음층 다음층 까바두 아니 나 이거 왜 나 이거 왜 한 대만은 죽는거냐고 아니 왜 한 대만은 죽냐고 아니 개 억울하네 게임 아니 그 전세민 뒷구방에 내가 사탄 그림 올라왔는데 졸라 잘 그렸다 알겠다고 여기 한 번 더 올렸다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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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가자 자 그 패턴 왔다 그 패턴 포 얼마만의 리터전스냐 포 일단 리터전스 나 2주만 해 나도 2주 2주 난 한 2주일 뜬다 2주 난 2주 후에 서울로 2주 해요 네 일단 1주일 예 1주일 확실하게 뜬어 오랜만이다이 자 복음 들어갑니다이 딴딴딴딴 안 보여 이렇게 보이고 아하하하 저 2층에 장갑판 주머니를 봤는데 내가 먹었다 아 홀리맨트 그 딴 거 필요 없어 이 자식아 그 딴 거 필요 없어 안 맞으면 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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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웃겠다 안 맞으면 돼 안 맞으면 돼 안 맞으면 돼 감사합니다.